요즘에 특히나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또 실거주냐 투자냐 도대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느낌표가 아니라 계속 물음표로 가시는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많이 복잡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이 갈등을 좀 해소를 해서 우리가 실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냐 투자라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조언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부동산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느낌표가 딱 떨어지는 뭔가 지역과 부동산 물건이 있고 이게 괜찮은 물건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물건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확실하게 아는 이런 역세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숲세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잘 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떻습니까? 시청자님들. 비싸요. 누구나 다 알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물건은 비쌉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보고 잘 모르는 지역이라든가 잘 모르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내가 임장을 10번, 20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 주지 않은 이상 계속 물음표로 남습니다. 그래서 비싼 걸 가지고자 하자니 너무 비싸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걸 하자니 불안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니까 어느새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현 상황에서 실거주냐 투자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가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하시는 게 아파트라고 하는 이 부동산 물건을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왜?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수도권 매매가격을 보게 되면 2015년, 16년 쭉 와서 2021년까지 쭉 했는데 지난 1, 2년 동안 경의적으로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내가 19년도에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까먹어요. 순간 답답한 거지 고민하다가 그냥 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늘어집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걸 잘해요. 하루 이틀 고민하고 하루 이틀 짜증내다가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돈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셔야 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생각을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 이상은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를 할 곳인데 거주를 할 곳인데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가 있어야 두 개를 꿈꿀 수 있고 두 개가 있어야 세 개를 꿈꿀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내 자녀분 손주분까지 잘 이렇게 미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리 갔다리 이 부동산 저부동산만 임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난 몇 년이에요? 6, 7년 동안 계속 무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6년 동안 무주택을 기다렸으면 기본적으로 청약이라도 좀 내가 잘 돼서 로또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어제 경쟁이 쉽냐고요. 자녀를 셋, 넷은 낳아야 되는 거고 내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막연하게 바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거주냐 투자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거주 쪽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몰랐던 지역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역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부동산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동네를 잘 알면 옛날 얘기나 하지. 아니,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들으면 어때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거주냐 투자하는 부분에서 무주택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실거주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가 아니다. 그럼 내가 투자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낡은 빌라, 이런 다가구, 다세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주택을 정비를 한다는 호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0년, 40년 된 낡은 지역을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로주택이 많이 이슈가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빌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장점이 아파트보다 어떻다? 아파트보다 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과거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취소가 되는 사례. 취소가 되는 사례, 그리고 내가 부동산 계약을 좀 잘못 맺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려워지신 분들이 계세요. 8년, 10년 동안 묶여버리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취소가 되게 되면 엄청난 자산이 큰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장점은 빌라를 투자를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빌라를 투자를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장점은 싸다. 단점은 기간이 늘어지거나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싼 건 싼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빌라 무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변으로 어떤 오래된 역이 있는데 역 주변에 동의서를 받아서 이런 재개발 라인, 가로주택 이런 정비분들이 역세권 개발들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천문가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게 싸던데요. 그래서 자산 비중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빌라를 선호하시는 추세다. 그럼 중요한 건 빌라를 찍으실 때 이런 지역 선정이라든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계.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묶여버리면 제가 최장 기간 한 20년 어려워지신 분들이 봤어요. 빌라 하나 잘못 사서.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어설프게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빌라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산 비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소액으로서도 한번 굴려볼 만한 지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 장점은 있지만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빌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제서야 이제 공급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그래서 공공재건축 7만, 공공재개발 2만 해가지고 7만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하면 이제 말이면 다냐 이거예요. 말이면. 아니 내일 합시다. 그럼 내일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의라든가 행정 절차라든가 과정, 무수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삽든 곳이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저는 잡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처럼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미지수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 거주하실 분들은 저랑 미팅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많이 벌었어요. 투자하시는 분도 뭐 나름 계속 알아본다고 해서 좋은 물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역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혼자 혼자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자녀, 손주분 계시는 분들한테 생애 최초라든가 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혜택들이 있는데 주택을 한 번 잘못 소유하게 되면 생애 최초 혜택이 사라집니다. 요즘 이제 특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혼부부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저는 항상 조언 드린단 말이에요. 빨리 지금이라도 아이를 가지셔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근데 좋은데 당첨되고 싶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당첨되고 싶으면 빨리 출산을 해야 돼요. 뱃속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높이기 위한 내가 실질적인 행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동반이 돼야지 우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특공을 예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죠. 무주택을 유지를 하시면서 7월부터 11월에 다가오는 3기 신도시라든가 이 부분에 맞춰서 청약을 넣으시는 쪽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오늘 실거주는 무주택 분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찍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를 마련해놓은 상황에서 고민을 하자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를 실거전도 투자도 결국은 다 돈인데요. 많은 분들의 로망이 뭡니까? 빌딩이나 상가를 가지고서 뭐 받고 싶어요? 월세를 한 2천, 5천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금덩이 떨어지기 시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되기 전에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어쨌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현상 속에서 집중되는 지역을 잘 선별을 해서 조언, 정보를 가지고서 전문가화 하셨을 때 이 다음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저렴한 뭐가 있습니까? 이런 빌라 같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고 올라가셔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디딛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자산 상황에 맞춰서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는 싶은데 부족해. 그럼 안 돼. 그럼 밑에 걸 하시고 근데 이 아이도 비싸서 안 돼. 그럼 밑에 걸 또 하시고 근데 얘는 좀 뭔가 불확실해. 그럼 또 밑에 걸 하시고 이렇게 능순흥란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복부인이 되시는 거고 자산관리가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다른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이 무주택자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구나. 근데 부동산, 재테크는 항상 하는 거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액대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토지를 통해서 한 번에 빌딩 상가를 얻으시는 자산가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해서 돈 벌어서 다 서울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상도, 강남 쪽에 갱상도 분들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는 세종, 대전, 청주에서 많이들 서울로 상경하십니다. 왜 그래요? 오송역사권 개발하잖아요. 흥덕 개발하잖아요. 세종시 개발하잖아요. 전부 다 개발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항상 길이 있으니까 너무 하나만 생각하셨을 때 좀 뒤처질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셔서 이 부분을 투자에 잘 활용하셔서 고민 많이 하실 게 아니라 방향을 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론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이야기로서 시청자님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